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재작년에 재미교포 목사가 김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말했습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고 말했습니다.